가끔 병원에 정말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오십니다. 예쁜 분들도 참 이목을 끌지만 아니 예쁜 분들이 훨씬 더 이목을 끌죠. 근데 이제 가끔 잘생기신 분들이 오면 조금 다른 감정도 들어요. 뭐냐면 와 부럽다. 키까지 크면 와 정말 부럽다. 말투랑 매너까지 좋아. 그러면 와 진짜 멋지다. 이런 생각이 들죠. 최근에 정말 멋진 분이 오셨는데요. 정말 잘생기셨는데 누구를 닮으셨냐면 아이돌 가수 시원님. 시원님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? 영어가 안되면 이분 영어 하시는 분 말고 슈퍼주니어의 시원님을 닮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분보다 더 잘생기신 것 같았어요.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씨는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182. 며칠 전에 오셨던 분은 185 정도 되시고 근육? 근육도 장난 아니에요. 슬림하면서도 등빨이 막 운동 엄청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. 어깨가 막 이따 많아요. 항공모함이에요 완전. 한마디로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외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었어요. 웃는 인상을 위해서 입술 입꼬리 필러를 하러 오셨었는데 남자분은 크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냥 가시긴 하셨어요.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 잘생기신 분을 봤어요. 아직 대학생이셨는데 와 눈이 진짜 강동원보다 더 잘생기신 거예요. 아 제가 볼 때 강동원 팬분들 최시원님 팬분들 죄송해요. 제가 볼 때 눈이 평범한 눈이 아니라 만화에서 막 그려서 나온 그런 눈이더라고요. 이런 눈 이런 눈이 세상에 있는 줄 아셨어요? 저는 오늘 알았네요. 이런 눈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구나. 이분한테는 제가 어떤 일 하시나고 여쭤봤는데 앞으로 로스쿨 준비해서 변호사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이제 간혹 모델 일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97년생이니까 한 8년 후 정도에는 얼짱 변호사 모델 이런 걸로 TV 같은데 나오지 않을까요? 그분은 진짜 이 모델 일을 안 하면 진짜 국가적 손실일 것 같아요. 세계에 내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. 우리나라에도 이런 얼짱이 있다. 최소한 아시아에는 먹힐 것 같아요. 말이 너무 셌는데 강동원 닮으신 분들은 그래도 뚜렷이 개선할 점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시술을 하고 가셨는데 최시원 닮으신 분은 이제 뭐 약간 완벽한 스타일이라서 할게 별로 없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너무 그 최시원 닮으신 분이 아쉬워 하시는 거예요.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. 사실 뭐 저희 병원까지 오시려면 좀 멀잖아요. 서울에 붙어있다곤 하지만 이제 경기도 오기도 하고 또 뭔가 내가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오셨는데 할게 없으시다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셨어요. 사실 저는 이제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어디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대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. 자 사진 하나 띄웠어요. 이런 그래프를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죠. 만약에 이제 왼쪽이 못생김, 오른쪽이 잘생김의 그룹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이제 맨 끝단에 있는 이런 구역에 계신 분들이죠. 잘생김의 맨 끝부분 극한. 자 정규분포 곡선의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제 뭐 보통으로 생긴 사람이 제일 많겠죠. 이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만 잘생겨져도 퍼센트는 팍팍 이제 오르는 거고 상위 잘생긴 쪽 5%, 10%로 가면 이제 많이 잘생겨져야지 퍼센트가 오르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노력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그런 구간인 거죠.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. 공부도 마찬가지로 상위 5% 공부 잘하는 학생이 4%로 가려면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. 왜냐면은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니까. 근데 뭐 공부라는 거는 의미가 있잖아요. 그 촘촘한 퍼센트로 뭐 스카이니 뭐 무슨 과니 촘촘히 나눠져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. 또 뭐 외모로 따지면 배우들이나 뭐 이런 가수들 또 이런 사람들은 외모의 그런 레벨이 그분의 커리어랑 굉장히 관련이 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런데 이제 보통 일을 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? 5% 잘생긴 사람이 4%, 3% 이렇게 되면 인생살이가 많이 나아질까요?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안생겨봤기 때문에 말할 자격은 없어요.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자주 보는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모델이나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일을 하는 입장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외모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의 외모에도 혹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도 제 외모에 저의 스스로 영향을 받기도 하니까 자유롭지는 않아요. 그런데 외모가 이제 중상 정도 된다면 또는 중간 정도라도 스스로 내 외모가 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. 사실 진짜 중요한 거. 내 외모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? 내 외모가 걸림돌이 된다는 그 마음이 걸림돌이잖아요. 솔직히 얘기해서. 자신의 자존감이나 또는 그 자존감에 외모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를 조금 완화하는 거에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. 그런데 이제 상위 5%인 분들. 그런 분들은 외모 때문에 자존감을 깎아 먹지 않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솔직히 자기 일하는 거에 더 집중할 수가 있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자기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. 중요한 거. 현재를 살 수 있잖아요. 그런 컴플렉스나 그런 거에 벗어나서. 현재를 살 수 있는 사람.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. 이런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. 아니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중에 뭐 크게 뭔가 합격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크게 이루었다. 이런 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. 현재를 진짜 현재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삶을 사는 거 같아요.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또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진짜 하는 거죠. 저는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에 뭐 성형수술도 하고 시술도 많이 하고 그랬죠. 근데 저는 얼굴에 손을 대도 되는 사람이에요. 시술을 많이 해도 되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. 생각난 김에 아휴 마취크림 바르고 레이저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럼 시술하러 먼저 갑니다. 안녕. 아차차차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인스타까지 알죠?